9월에 전기요금서 7, 8월과 같은 혹소기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9월달 전기요금이 상당히 큰 폭으로 높아져서 우리 집에 배달될 것 같습니다. 9월에도 워낙 더웠기 때문에 이 열대야 대단했죠. 그래서 집에서 에어컨도 많이 키시고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음식점 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에어컨 9월달에 거의 틀고 살았었거든요. 밤에도 틀었죠. 우리. 그래서 상당히 9월달 전기요금도 폭탄으로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런 걱정과 우려. 윤석열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데 또 스트레스 받게 생겼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 직장인분들 요즘에 하여튼 만원짜리 점심도 없어졌습니다. 대개 만천원, 만이천원. 저희의 사무실 주변도 나가보면 다 만천원, 만이천원입니다. 그래도 자영업자들은 힘들어하죠. 그 중앙일보가 조사를 했는데 28곳 중에 직장인들 거리죠. 15곳이 올랐고요. 지난 1년 만사에 또 7곳은 폐업했다고 합니다.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빨리 올해 안에는 뭔가 좀 다른 소식들,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우리의 국민의 삶을 이렇게 지배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또 정치가 잘 되면 우리 국민의 삶이 향상된다는 점을 뼈저리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큰일 났습니다. 왜냐고요? 외부 요인인데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국방대학 연설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전쟁할 생각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DMZ 휴전선 쪽에 자기네 얘기한 북침을 막기 위해서 방파제라든가 방벽을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전쟁할 의사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종말 얘기하고요. 국지전 얘기하고 또 무력충돌 얘기를 심시화하고 있죠. 김정은은 정치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시비를 걸어도 별로 응대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결국 김정은은 세상이 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미국의 정책이 좀 바뀌게 되면 종정전쟁을 원하고 평화 교류를 원한다는 겁니다. 두 개의 국가는 인정하면서 하여튼 윤석열 지금 싱가포로 오늘 라오스 같나요? 김정은이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탈출구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이제 고개를 쳐드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내가 나한테 때가 왔다. 기회주의자 쫄보 한동훈이 윤석열, 김건희에게 한번 덤벼볼까? 덤비지 못하면 나는 망해. 그리고 지금 이제 10월 16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죠. 여기서 부산마저 뺏기게 돼버리면 나는 친륜 세력들한테 공격당해서 그나마 있는 국민의힘 대표 권자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그런 위기감. 또 지금이 내가 스스로 셀프 노태우가 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판단들 머리 복잡하게 굴리겠죠. 그래서 김건희가 공개활동 자제해야 된다. 이것도 자기가 스스로 내뱉은 게 아니라 친한계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부산금정인가요? 거기서 무슨 선거대책위원회 할 때 김건희 여사님께서도 여사께서도 공개활동 자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하여튼 이들의 지금의 여건에 흐르는 기류는 일단 김건희가 국정검사 끝난 다음에 사과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리하지 말고 기소해서 김건희가 조사받고 그다음에 뭐 기케야 벌금 명령도 맞게 해서 그렇게 해서 넘어가자. 뭐 그런 심산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주당하고 특검법이라든가 아니면 개헌을 협상을 해서 하여튼 내가 제2의 노태우 전두환이 지명하지 않은 스스로의 노태우가 되겠다. 뭐 이런 심산을 한동훈이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동훈 의도대로 될지 국민의힘의 위기 탈출력 몸원이 무마용이 될지 김건희가 절대로 그만두지 않겠죠. 김건희 이렇게는 물었을 수 없다. 여권 내의 분열과 권력 투쟁 그리고 추악한 전쟁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거라서 보입니다. 명태균 사태 여러분 궁금하시죠. 명태균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명태균은 그 뭐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서 말이야. 내가 바로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어. 가장 실력자인 사실상의 권력자인 김건희와 수시로 통화하고 말이야. 수시로 문자하고. 그 문자 내가 가면 가 끝나. 한 달이면 하야 해. 탄핵될 거야. 이렇게 큰 소리를 이 사람이 치는 건가요. 이게 스스로는 윤석열, 김건희에게 큰 소리를 친다고 하지만 사실상 국민에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최근에는 국정감사는 안 나온다고 그러면서 채널A니, 동아일보니 이쪽 인터뷰는 그냥 줄줄이 하고 있어요. 편하게 하는 거죠. 자기 할 말하고. 그러면서 여권 내부의 파장력이 만만치가 않고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명태훈이 브로커야? 아니면 마크 실력자, 권력자야? 아니면 그냥 간신이야? 그냥 떠드는 거야. 자기 수사 받아서 구속될 것 같으니까 으름장만 내는 거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윤석열과 김건희 그 일당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치고 있지만 사실상 국민에게 협박하는 거나 엄포를 놓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가 뭔데 도대체 말이야. 여론조사로 밥 먹고 살면서 여론조사로 사실상 정치인들과 윤석열, 김건희 꼭 듣겨서 권력 배팅한 사람 아니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유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 범죄 공동체들인데 이들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 구경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나라를 점점 더 존먹고 있고 나라를 팽개치고 있는 현상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은 오직 명태균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침묵하다가 하도 명태균이가 내가 윤석열 잘 안다 그러니까 몇 번 만났을 뿐이다. 윤석열 얘기했죠. 김건희 얘기했죠. 결국 명태균은 함께 망하자.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대통령에게 사실상 대통령에게 으름장 놓고 있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걸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걸 까면 이 정권은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망하자 이거죠. 수사가 들어오면 자기가 구속이 되면 한 달이면 퇴임되고 탄핵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속이 되면 아직까지 않은 핸드폰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포렌식해서 다 들여다봤대요. 그랬더니 엄청난 내용이 있다. 날 건드리지 말아라. 참 대통령실과 검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건드리자니 겁나고 뭔가 터질 것 같고 트리거가 나올 것 같고 안 건드리자니 저렇게 사방에서 떠들어대니 정권이 내부 공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알리바이와 사진과 내용을 김종인 만나러 갈 때도 자기가 윤석열 김종인 만나러 갈 때 뒷차에 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은 명태균 관계를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시인하고 있죠. 저거 하나만 부인하고 있어요. 자기가 명태균을 윤석열에게 소개시켜주지 않았다는 거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최은순과 이 선산김 씨 일과도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산김 씨 종친을 최은순이 관리했었는데 김영선이가 선산김 씨 아닙니까? 그래서 김건희하고 언니 동생 했는데 거기서 대선 때도 관여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바로 김영선이가 2020년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선거 때도 경남지사 나가려고 그랬다. 명태균 도움을 받았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김건희를 소개하고 그래서 김건희를 타고 올라가서 결국은 윤석열까지 가는 뭐 이러한 촌국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은요 윤석열, 김건희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홍준표 홍준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까면 큰일 난다고 그러죠. 아예 나경원 원희룡 오세훈 안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은 내를도 윤석열한테 얘기해서 나 조용히 조용히 없어지게 해. 그러면 내가 언론에 안 떠들고 이거 안 깔게. 딱 쥐고 있다. 니네들도 위험해. 같이 얘기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자 좀 이따 명태균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보도록 하구요. 하여튼 명태균의 무기는 뭐였냐면 여론조사였습니다.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윤석열과 김건희에게도 치고 들어가고 핵심으로 가고 지금 뭐 홍준표라든가 이준석 나경원 그리고 뭡니까 오세훈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여론조사라는 도구와 무기로서 정치인들을 낚아버린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 여론조사 문제에 대해서 국감에서 선관이 국감이 있다 그러는데 이 문제 진짜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아하면 다르고 어하면 다르죠. 질문도 이렇게 하면 다르고 A냐 B냐 또 전화면접조사가 다르고 샘플도 조작할 수 있고 맘대로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은 뭐 가중치다 뭐다 해서 선관위에 제출만 하면 되거든요. 진짜 자기가 떠벌리고 다니듯이 이준석을 예를 들면 국민여론조사를 통해서 띄우고 그 밴드웨딩 효과로써 국민의당원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준석이가 당대표되는데 1등 공신을 했다 그러면 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PNR 여론조사 대표인가요? 하우스 임팩트 효과라는 말도 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이재명보다 20% 높게 나온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다. 국민들이 야 윤석열 대단한가 보다. 그래 윤석열이 국민의힘의 대선후보로 가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수층에서 생각했겠죠. 이건 뭡니까? 여론조작이죠. 거의 한 달 동안 비서까지 했던 사람 김혜경 씨인가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이 명태균이가 여론조사를 해서 거의 매일 윤석열에게 보고하고 직보했다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박근혜 당선에 박근혜 당선에 1등 공신이 뭐였습니까? 당시에 국정원의 댓글 조작이었죠. 방첩사의 댓글 조작 팀들이 박근혜를 당선시킨 1등 공신이었습니다. 결국 결국 여론조작을 통해서 그걸 띄우고 그리고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도 똑같은 수법이고 복사팔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깊게 봐야 되고 민주당과 국회에서 정말 국정조사를 해야 해서 하시는 이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뭡니까? 윤석열 당선은 사실상 여론조작에 의해서 국민을 사기 쳐서 0.7% 차이로 당선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일각에서 당선 무효용을 때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하여튼 이들은 할 수 있는 수단 권력과 금력과 물리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론조작을 해서 시사 경남인가요? 여론조사에서 띄우고 그것을 중앙언론지에서 받게 하고 One2day는 벌써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중앙언론지 조선일보라든가 받아내고 합작품이 만들어지면서 국민여론 조작을 해서 대선을 치렀다는 거 아니에요? 끔찍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선관위가 PNR이라는 여론조사를 처벌한 판결이 여러 차례 나왔다는 것으로 또 이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홍준표 오세훈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다 명태균의 여론조사 여론조작 수법을 몰랐을까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한참 설명했겠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띄울 수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브리핑을 안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만 대선 기관에 수십 차례의 여론조사가 있었다. 3억 6천만 원 썼다. 윤석열 캠프는 지불한 지 없다. 이건 명백한 정치장법 위반이죠. 여론조사 대신 지금까지 아주 소규모로 드러난 건데 김영선에게 공천을 줬다고 하면 보궐선 것들 이건 뇌물죄입니다. 여론조작 여론조사로 정치인들을 베팅하고 정치인들은 그걸 알고서 속고 왜냐? 그렇게 올라가니까 그럼 내가 당선될 수 있으니까 이들은 다 여론조작 날조범들 아닙니까? 이 사실이 밝혀진다면 중요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은 그 부당한 대통령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그리고 물려버렸다는 거죠. 지금 현재 물려버려서 에어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니냐. 김정인 위원장도 몇 번 만났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예 하여튼 명태군의 끝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이건 트리거가 됩니다. 자폭제로 갑니다. 이거 해결할 사람도 별 없는 것 같아요. 다 물려있어. 건드리면 함께 죽자. 그래. 윤석열, 김건희 뿐만이 아니라 여권 자체의 유력 정치인들 다 예열이 끝난다. 지금 발뺌하느라고 난리 났죠. 단 한 사람 유승민 한 사람만 지금 관여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단순한 브로커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단순한 브로커는 이 정도까지 안 합니다. 지금 동아회보나 조선회보나 브로커다. 뭐 그렇게 헤드라인 뽑으면서 명태균을 브로커로 프레임워크 하는 거 있는데 이 사람은 윤석열 정권 탄생시킨 사람이에요. 주범입니다. 거기에 브로커 짓거리라는 수단과 방법을 동호했겠죠. 여기 또 김대남까지 나타났어요. 용산의 십상시네. 하여튼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2의 제3의 명태균 김대남이 나도 이번에 장사 좀 해볼까? 그렇게 안 한다고 어떻게 보자 하겠습니까? 결국 이 비선 김건희가 만든 정권 비선이 망하게 된다. 공식라인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때 활용했던 그리고 권력을 만들어내고 권력을 유지하게 만든 비선들이 설쳐되면서 이제는 비선들이 또 내 몫을 내놔라. 너 내가 너 어떤 사람인지 다 잘 알아. 네 실태 다 알아. 존경? 아이고 니네들이 어떠다 대통령이 됐어. 내가 다 알아.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지금 이 부정 비리범들과의 순바꼭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이할까요? 국회 행안이 명태균, 김대남, 김영선 증인 출석하라고 하니까 우습게 알아요. 검찰하고 공수처에서 수사받고 있는데 나 출석하지 못해. 안 나오겠다고 하다못해 21그램 대표도 종족을 감춰버렸어요. 김태용과 이승만 국회를 우습게 하라고 이렇게 우습게 합니까?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이고 국회는 자기네들을 수사할 권력이 없다 판단하는 거죠. 도망다니면 된다. 튀면 된다. 안 보이면 된다. 지금만 넘기면 된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교육위원회도 국민대학의 김지영 이사장 숙명영어대의 장윤금 전 총장 철민신이라는 교수 다들 튀었어요. 안 나와요. 지난번 법사위 청문회도 마찬가지였죠. 탄핵 청문회 그냥 주르르 안 나와 버려요. 이종호부터 시작해요. 김건희, 최윤수는 안 나오는 건 뭐 아예 응답도 없고요. 그 사람들은 불주택소사에서도 안 내요. 니네들이 감히 나를? 자 민주당과 국회의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공방만 버렸다. 책임이 니네들 안 나왔으니까 니네들한테 있다. 이렇게만 하실 건가요? 이 국민시판대 어떻게든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급방법 지금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그 다음에 고발조치한다 그러는데요. 후보를 참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합니다. 답답할 단어이지만 그래도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렇게 당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방법을 써야겠죠. 국정조사를 하면 이들을 불러세울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들을 반드시 국회의 국민심판대에 올려세워서 확실한 사실과 내용을 밝혀야 되고 추궁해야 됩니다. 네, 잠시 뒤에 문의사다 라는 게 뭔지 아세요? 누가 식사하다가 술안잔하다가 아는 척하게 되면 너 윤석열 하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구나 이러한 조롱거리 언어 대통령에 대한 조롱거리 언어가 흥행하고 있다. 또 혼자서 말이죠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듣고 혼자서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시별에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툭툭 치면서 야야야 너 윤석열처럼 굴지 마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좌중에 그냥 웃음이 터진다. 헛웃음이 터진다. 또 뭐 순회보다 뭐 그런 얘기도 있다. 하여튼 저도 어디서 들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울음을 술을 한 잔 먹으면 통곡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가 나 혼자 못 죽어 너도 같이 죽어야 돼 내가 널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감히 나를 보호하고 보위하는 대통령 권력을 말로 휘둘러 108명 잘 보호해 데리고 있어 검증했니? 체크했니? 관리했니? 검찰 잘 줄 세워라 결국 뭡니까? 검찰 조직과 사적 인연의 울타리가 갇혀서 이런 소리 들어봤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하나 윤석열 철은 불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어봤나요? 하여튼 그런데 주변에서는 간신들이 윤비여 철은 것만 한글자막 by 김정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